노년의 잘못된 길로 벗어난 다이당이나 솔로몬아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들 뭐 역량의 한계 겠죠. 다 자기 그릇만큼 움직이지 않겠어요? 노년에 가가지고 잘못을 한다. 역량의 한계도 있고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남의 잘못 재단은 진짜 잘해요. 제가요. SNS를 보면서 느끼는 건 있어요. 중생들이요. SNS에 댓글 나거나 이런 걸 볼 때 남의 잘못은 정말 칼같이 잘 까지 않아요? 남의 잘못은 진짜 잘 깝니다. 그럼 다 그 SNS에 글올리는 분들은 군자보살인가요? 그렇게 선악판단을 잘하세요. 남들이 조금 잘못하면 그렇게 혹독하게 아 진짜 너 같은 애는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잘하세요. 장담합니다만 이런 양반들은 얼마 안 가서 본인들이 비판했던 상대방과 같은 짓을 또 하고 있으실 거예요. 내로남불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죽여버려 하다가 금방 돌아서서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중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중생을 잘못하고 있는 존재만 중생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멋지게 비판하고 있는 존재들은 깨어있는 중생이라고 착각하기 딱 좋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남비판 함부로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까지 껴안아 줬던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중생을 잘못하고 있는 그놈이나 잘못해가지고 돌 맞고 있는 놈이나 중생 수준에서 굴러가고 있는 육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고 돌고 있는 모습. 입장 바뀌면 또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 양심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닌 하는 남 욕하다가 또 자기가 기회가 오면 자기가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포장을 하게 돼 있어요. 내로남불. 인터넷 회복관들. 자신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분들. 자기 문제는 하회와 같이 포용해 주고 남의 문제는 진짜 0.0001mm까지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이게 중생의 모습이지 남비판 되게 잘한다고 할 때 이게 깨어있는 중생이다고 혹시 오판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건 깨어있는 중생이 아니에요. 남에 대한 과도한 비판. 자신에 대한 과도한 용서. 이게 하나로 굴러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닥칠 때는 사정이 있어. 충분히 그럴만하네. 남이 그럴 땐 죽여버려. 저 새끼 빨리 내 법괴에서 치워. 이겁니다. 내 법괴까지 더럽혀질라. 그럼 이렇게 고결한 분이 계신가? 쉽지인가? 좀 있으면 지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합리화하면서. 이게 중생의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게 중생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남을 예리하게 비판할 때 나만큼만 해라 이것들아 하면서 이 홍의각당 강의 들었더니 너 같은 애들을 고등 침팬치라고 하자라 이것들아 하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걸 자기가 똑같은 존재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게 중생의 실상이라는 거. 안타깝지 않으세요? 이게 중생의 실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 내가 중생이었구나. 자각할 필요가 있다. SNS 돌아다녀 보세요. 어디 그런 성인군자들만 다 모여 있는지 이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상천국 아닌가? 이미 대동세계여야 돼요. 홍익 대동세계. 근데 왜 이 모양이지? 남 비판할 때 우월감 느끼는 분들 다 그놈이 그놈이다 사실은.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하면 우리도 재미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비판하지 말자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도 아니에요. 중생의 실상을 이해하는 게 먼저다. 비판은 그 다음에도 늦지 않다. 중생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방금 이 통찰이 엄청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존재는 중생이고 그 죄를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존재는 깨어있는 중생이다가 아니에요. 이게 중생이다예요. 지가 잘못하면 변명하고 남 잘못에는 칼 같은 존재가 중생이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뭐가 보일까요? 중생의 실상을 이해하자. 이 중생의 실상을 이해하지 않은 수많은 교리와 정교의 멋진 그런 가르침들은 하나도 중생들한테 먹히거나 구현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합니다. 중생의 이런 실상을 이해 못하는 어떤 가르침도 중생들한테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오히려 변명을 하는데 합리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고 남을 욕해서 남을 참수하고 남을 돌로 쳐 죽일 때 도움이 될 뿐입니다. 수많은 종교 교리들이 결국은 명예살인이라든가 IS의 성전이라면서 사람 함부로 해치는 모든 짓거리들의 근거로 근거로 종교 교리들, 성자들의 가르침이 활용될 거라는 것 중생들의 실상을 모르는 한인 재밌죠? 뭘까요? 중생들의 실상이 그래서 제가 낸 답이 뭐죠? 제가 낸 답을 들으시면 실상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 어쩌란 말이냐? 중생이 제가 낸 답이 뭐죠? 카수, 박영 카르마는 수용하라 바라밀로 경영하라 자, 카수가 빠지고 바라밀로 경영하라만 남으면 육바라밀, 양심, 인의의지로 나와 남을 비판하면서 올바르게 경영하려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인류는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그동안 지은 카르마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카르마는 내가 10%만큼 열매 맺은 것도 있지만 지금 99% 열매 맺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이 99% 열매를 맺어서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여러분은 이게 100%가 돼서 나타날 때 여러분은 못 막습니다. 카르마의 바람이 불 때 못 막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저 사람은 지금 카르마가 100%여가지고 못 막는데 나는 내가 그 짓을 할 때는 10%여서 난 막을 수 있었다고요. 나는 막을 수 있었는데 왜 남들은 못 막지? 내가 더 뛰어난가 보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내가 더 뛰어난가 보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인연이 성숙하기를 열매 맺기를 지금 99%가 된 거예요. 누군가는 10% 정도 지금 밖에 열매를 안 맺었으니까 지금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물을 끓이는데 이제 지금 물이 끓을랑 말랑해요. 한 10도나 돼요. 끓기가 쉽습니다. 지금 99%까지 왔어요. 곧 끓어요. 이제 이거 물 여기서 지금 뭘 끈다는 게 이제 온도를 낮춘다는 게 힘든 상황이 있다고요. 자, 법구경이나 이런 데 보시면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열매가 익어서 찾아올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선한 과보의 열매가 익어도 막을 수 없고요. 악한 과보의 열매가 익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제 얘기는 뭐냐?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카르마를 딛고 서 있다.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 내면에 어떤 카르마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서. 그래서 상대방이 상대방을 함부로 비판하기 힘들다. 저 사람이 어떤 카르마 때문에 저런 일을 겪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황당한 짓을 하더라도 저건 열매가 익어서 저 사람은 막을 수 없어서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수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카르마는 수용하되 바라밀로 경영하고 있는 걸 봐야죠. 이거는 비판할 수 있겠죠. 그거를 육바라밀로 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는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닥친 게 막을 수 없었던 일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쉽게 다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팩트라는 건 알아야 된다. 이게 팩트예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서로 서 있는 모습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인생에서 겪는 상황들이 다른지 사주팔자냐 별자리냐 점성학이냐 수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카르마를 읽어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본질은 뭐다? 카르마가 달라서 그렇다. 그래서 사주가 다른 거예요. 카르마가 달라서 사주가 다르고 카르마가 달라서 별자리가 다른 거예요. 수많은 그들만의 얽힌 카르마가 있어요. 이번 생에 풀고 가야 될 카르마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비판할 때 남이 어떤 일을 합니다. 저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저거 정신나간 것들. 저거 쓰레기야. 저거 없애야 돼. 저런 것들 죽여야 돼. 이게요. 이런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저 사람과 같은 그런 카르마 속에 있다면 나는 저렇게 행동 안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 안 하고 함부로 비판하다가는 자기한테 익어서 이제 탁 열매가 일어날 때요. 훅 끌려갑니다. 감상도 못하고 끌려갑니다. 상대방은 저게 통제할 수 없는 건데 나는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우위에 서 있거나 통제할 수 없는 애들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살아온 카르마가 쌓아온 카르마가 다른 겁니다. 내 카르마 잣대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진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자기도 정신없이 끌려갑니다. 그때야 이해가 돼요. 아 다른 중생들도 이랬겠구나.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심정으로 끌려갔겠구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네. 자 간단하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나는 다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상대방은 왜 저지랄이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가 없어서 저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걸 확인하려면 무엇까지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현재 겪는 일만 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구현하려고 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수용하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육바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걸 남의 것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카르마가 다른데? 카르마가 다르고 열매에 맺은 게 다른데 나랑 똑같은 인생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내가 볼 때 막 황당한 일을 할 수도 있죠. 나는 나는 절대 윤리적으로 그런 걸 감당할 수 그런 짓은 절대 나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봐. 누군가는 그런 선택을 해요. 내 삶의 원칙에 반대되는 선택을 해요. 누군가가. 그럼 저거 쓰레기네. 죽여야겠네. 내 우주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근데 내가 그 상황에 안처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나한테 똑같은 경우는 아니라도 나를 확 끌고 가는 카르마가 나한테 열매 맺으면서 다가오면 여러분도 남이 볼 때 또 그런 존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 심판하지 말라고. 너도 똑같이 심판받는다. 한 겁니다. 내가 볼 때 남들이 하는 이상한 짓들이요. 왜 저러고 살지? 그들이 어떤 인연을 맺어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삶의 선택을 그래서 지금 내가 한가할 수 없게 끌려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단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 가 중요한 겁니다. 하늘은 그걸 봐요. 하늘이 열매 맺어놓고 열매 맺은 곳에 끌려갔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해 되세요? 하늘은 하늘은 이 상황에서 조차 너는 카르마를 육파라발매로 경영하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남의 인생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카르마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모른다면 간단하게 내가 저 사람의 처지라면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생각해보면서 시작해야 돼요. 쉽게 비판하기보다 상대방의 처지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나 같은 경우도 통제할 수 없는 카르마가 올 때가 있더라. 상대방도 혹시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카르마에 끌려가고 있는 너무 열매 맺어가지고 카르마가 통제할 수 없는 지금 그 운명에 끌려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한번 봐줍니다. 일단 첫째 상대방의 처지는 어떤 처질까? 한번 이해해 볼 거에요. 두 번째 혹시 상대방은 지금 막으려고 하는데 양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그 와중에도 그 와중에도 양심을 구현하려고 하는가? 어떠세요? 제 이야기가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중생은 이러고 살고 있는데 상대방을 비판할 때는 갑자기 모든 존재들이 공평한 처지에 있다고 가정하고 진공상태에서 평가를 합니다. 또 자기는 빼고요. 심지어 셋 다 아니면 욕을 하세요. 저는 욕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명한 비판이 되려면 이것들이 맞아떨어져야 자명한 비판이 된다. 그래야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되는 비판이 된다. 그냥 상대방 죽어라 없어져라 라고 하면서 내 심기 불편하게 하는 것들 다 없어져라 하면서 결국 자기도 똑같은 수준인 이 중생들의 비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중생계를 더 풍성하게 수놓을 뿐이다. 이해되세요? 상대방의 처지를 이네예지님이 정리해 주셨네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보자. 보통 양심분석에서 이 얘기는 하잖아요. 좀 더 들어가보면 상대방한테 이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일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일까 한번 물어보자. 개인마다 카르마의 성숙도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자명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 그 비판점 그러면 그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수용하면서 혹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육바람의 경영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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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당 안 되지만 그 사람한테는 심각한 어떤 카르마의 통제할 수 없는 카르마의 맞닥뜨림 속에서 그걸 수용해 가면서 혹시 양심 경영하고 있는 건가 즉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수용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 지금 제 얘기 들으시고 이렇게 판단해야 자명하겠다는 얘기는 드세요? 이렇게 판단해야 자명하겠다는 생각은 드세요? 실전보살돕니다. 이런식 판단을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볼까요? 남을 왠지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를 하는 내 삶의 원칙에 위배되는 짓거리를 하는 모든 존재들을 비판할 때는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비판하고 싶으시죠? 아 그냥 걔는 개새끼고 걔는 쓰레기고 걔는 그냥 쳐죽여야 될 놈이다 라고 얘기하시기가 쉽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죠? 자 근데 입장을 바꿔볼게요. 상대방은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바로 개새끼요 쓰레기요 하는 게 좋은가요? 상대방이 나를 이 3단계로 이해해주는 게 좋은가요? 내가 내가 비판받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비판받고 싶으세요? 저런 식으로 비판해주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뭘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뭘 그렇게까지 저를 이해해주려고 눈물나게 고맙겠죠 이게 홍익인 거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걸 해주는 거 내가 받고 싶은 걸 해주는 게 홍익인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요 이해되세요? 이게 중생 실전보살대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렇게 비판받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싶긴 하죠 아무튼 어려워도 이게 자명하면 이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받고 싶으니까 이래야 예수님이 그 당시 왜 그렇게 사랑 안 해서 남 심판하지 않으면서 너가 받고 싶은 거 먼저 해주라고 했는지가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모든 성자들이 외쳤던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게 홍익인간의 실천법 아닌가요? 우리 민족에서 그렇게 강조해요 홍익인간의 구체적 실천법 아닐까요? 이런 얘기할 때 바리세인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한테 저놈을 매우 쳐라 이렇게 된거죠 됐고 됐고 저놈을 매우 쳐라 이해 되세요? 나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걸로 너한테 할 거지롱 보살되는 법 말씀드린 거예요? 보살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속에서 자명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아 몰라 난 중생으로 살래 개새끼야 가시면 돼요 아 몰라 나는 고등 침팬지답게 살래 그러면 그냥 남을 내 그냥 내 알량한 내 삶의 원칙 이란 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다가 내가 그 원칙에 딱 매여가지고 남들한테 연락가이고 이런 삶을 그냥 사시면 돼요 혹시나 보살도가 닿고 싶으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시다면 사랑과 지혜의 안목으로 이 세상사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카르마라는 말이 어려우면 사연이라고 보세요 어떤 사연 어떤 사연이 있지 않을까 나와는 다른 사연이 있었던 거는 수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그 사람만의 스토리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형도님 공자님도 말로 비판하기보다는 몸으로 보이셨다 자공이란 제자가 남을 막 함부로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때 공자가 뭐라고 했죠 너는 너는 시간이 많구나 그랬어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나닿기도 바쁜데 그럴 시간이 없다 어떤 이유가 있겠지 어떤 사연이 있겠지 이런 생각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는 하느님 어떤 이유가 있으시죠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으시죠 그럼 남한테도 좀 이해를 남한테도 그걸 확장시키면 안 돼요 남들이 저러고 있는 거 내 마음에 안 들고 진짜 내가 볼 때는 미친 놈들 같은데 뭔 이유가 있겠죠 저기도 이거 안 될까요 저기도 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켜보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양심을 하려고 최선 다하는 모습이 기특해요 그건 그것대로 높이 평가해주면 안 될까요 그 없이 사는 중생들끼리 서로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지도부 별반 차이 없는 중생들끼리 같이 다 똥밭에서 구르고 있는데 제 똥 묻은 거 봐 미쳤구나 아우 저 악취 없어졌으면 좋겠다 자기 몸에 묻은 똥은 모르고요 많이 맞다 보니까 내 몸에서 나는 거 좀 맡을만 해셨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맛 여인을 안아주지 않았을까요 돌멩이 던지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돌멩이 던지는 놈들한테 죄 없는 놈이 던져 니네도 저 처지 돼도 저렇게 안 할 사람들이 던져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하는데 이런 거 모르고는요 절대로 여러분 보살 또 못합니다 아니 공식에 맞지 답이 나올 리가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 안 하고 남을 함부로 심판하고 남이 뭔가 죄졌다고 교회에서 막 사탄 사탄의 잔연이 함부로 심판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 눈에는 그때 바리세파나 똑같은 것들이에요 저는 중생들끼리 서로 이해하며 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비판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지적하세요 단 더 자명한 비판 더 자명한 지적을 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건들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더 올바른 심판이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요 얘기 하나 드러나야 여러분 보살도 하실 때 도움되실 것 같아서 오늘도 딱 얘기하기 좋은 타이밍이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도움되시죠 예수님의 뜻이 더 확 다가오죠 중생들끼리 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위해주랴 이런 관점에서 서로 서로 중생들끼리는요 소시오페스도 포함해서 지지고 벗고 싸우고 우린 투쟁하고 해야 됩니다 비판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다 좋은데 비판도 하고 싸우고 다 좋은데 서로 더 자명한 쪽으로 가는 싸움이 돼야 됩니다 서로 더 밝아지는 비판이 돼야 되고 서로 더 행복해지는 비판과 싸움이 돼야 돼요 저는 싸움도 찬성한 입장입니다 싸움 바람 이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때 이런 점을 더 감안하면서 싸우고 사랑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은 게 나옵니다 카수바경을 해야만 더 올바른 결과가 나오면서 인류 전체가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살만해질 겁니다 이런 공식에 입어야 된 전혀 병증을 해결할 수 없는 공식을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덤비면서 지극히 고상한 교리만 들고 서로 다 남탓인 양 이 세상이 어두운 게 남탓인 양 비판만 하다 보면 세상은 더 더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선량한 사람이 더 짓밟히는 그런 고등 침팬지 금수의 세상이 될 거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카수바경으로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